철권 유저들의 쉼터죠. 쉼터, 놀이터,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학교 철권학개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철권학개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바로 그 페어플레이를 짧지만 굉장히 강력했고 굵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잡히나 유저를 제가 수소문 해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아마 저 아시아 지역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지역 사핑이니까 그래도 저기 동남아 쪽까지는 사핑 나오나요? 근데 거의 뭐 일본이지 않을까요? 일본이나 중국, 대만. 중유럽 이쪽도 안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해볼 텐데 랭크 매치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이거 랭크 2하고 5 이상으로. 아,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이런 게 있나요? 이건 왜 5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빠른 유저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잡히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에서 4만 걸리는 거죠. 저렇게 해야. 5만 하면 5가 5만 걸리는 게 아니라 4도 걸려요? 5인데 4로 바뀌는. 약간 좀 거짓핑이라고 하는데. 아. 걸릴 때 5였는데 게임 들어가 보니까 4로 바뀌는 그런 거. 아, 한국말은 진짜 끝까지 들어야 된다. 5만이라고 써놓고 4도 걸려요? 그렇죠. 이 세팅이 어떤 국민적인 세팅. 그렇죠. 그렇죠. 네. 검색시 한번 눌러보고요. 네. 어, 이거죠? 이거. 어, 그걸로 가야죠. 아, 뭔가 부릅 선수와 저와의 그 관계. 그게 어깨동도 진짜. 제가 오늘 또 뭐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약간 우리 어떤 자축한 느낌으로 777승. 거기다 약간 그런 아이콘도. 705패. 네. 아이콘도 약간 샴 쌍둥이 느낌으로. 진짜 취하네요. 네. 사용할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저는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배워본. 브라이언. 브라이언을. 저는 흑형. 그리고 흑형 하겠습니다. 흑형은 제가 고르는 건가요? 본인이 본인이. 어, 브라이언 지금. 어, 우리 흔한. 어, 지금 지금. 한 판도 안 했네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올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잘 참았어요. 저도 방송이 다 됐어요. 아, 아니요. 네. 취할 뻔했어요, 지금. 자. 자, 저는 콤보 셔틀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게임 들어가서 이것만 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러시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알려줬습니다. 저 시계를 뭘로 잡고, 중단기를 뭘로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걸로 잡고. 어, 그걸로 잡고.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했어요. 빨리, 빨리, 빨리. 어, 기억이 아직 안 나요. 무릎으로 시계를 잡고. 아니, 제 기억력이. 학습 능력이. 그리고 라이트닝 플로우라고 이렇게, 왼 펀치. 네. 왼호퍼로. 이제 반시계를 잡고. 아, 뭐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뭐, 인드라 님 믿고 가는 거니까. 저는 셔틀, 셔틀이니까요, 그냥. 제가, 보아크래셔 맞추면. 네. 나와서, 아까 얘기하셨던 잿, 빨, 앞, 왼손 바운드 있죠. 아니, 저 날아올라요, 저 일단. 폴로우. 아, 승률 와야지, 뭐. 첫 상대로 이만한 상대가 없다니까요. 29%요. 아, 그런가요? 네. 마샬로우가 지금 아케이드에는 없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스킨이 약간 바뀐 겁니다. 첫 상대로 뭐, 이 정도면. 저 시작하자, 보아크래셔 바운드 할 거거든요. 아, 네. 연습했던 거.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엔 스네이크 써도 될 거 같은. 아, 보아크래셔가 아니라. 네. 그 뭐죠? 싸쿠키. 아무거나, 아무거나. 싸쿠키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아, 일단 띄워주세요. 썼다. 띄워달라니까요, 오케이. 와쌈하자. 바운드. 뭐였죠? 이건가요? 어, 날아올라. 끝났어. 아, 끝났는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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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게 아니죠. 나 지금 막고 있는데. 아, 나 싸우기 싫어. 아이, 왜 그래요.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바운드. 난 공부 셔틀만 하면 돼요. 어, 약간 늦어. 공부 셔틀만 하면 된다, 아이가. 우리 합이 좋은데요? 네. 이번에 그 투국 2대2 배틀 있잖아요. 첫 상대는 이만한 게 없다, 아이가. 투국 2대2 배틀 나가고 같이. 어, 투국이. 왜요, 왜요, 왜 웃겨요? 저는 안 웃긴데요? 어, 나보고 쳤어. 나보고 알고 있네. 아, 근데 방송에서 말해주는 게 크다니까, 이제. 어. 어, 선생님. 어. 짠발. 아, 바꿔봐. 아, 지금. 왜 이렇게 바꿔요, 나밖에. 나 흑형이니까. 어, 데미지 봐요. 흑형이니까. 아이, 공부 기가만 쓰지. 아, 바로 이거. 어, 공부가 쉽고 세요, 선생님.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내가 이걸 맞힐 건데. 보아 크루션 맞췄어. 따라올라. 따라올라.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어, 끝났어요, 선생님. 어, 끝났어요, 선생님. 아니, 왜 바운드를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바운드, 바로. 보아 크루션 해야죠. 아. 아. 야, 이건 뭐. 너무 쉬운 상대 아닙니까, 진짜. 저 안 나와도 될 듯. 시계. 나와, 일로. 격 밖으로 나와. 됐어요. 선생님, 영상 됐어요. 이거 안 나와도 될 듯. 뭐였죠? 아, 빨리 슬라이스. 아, 슬라이스였죠. 연습한 게 다 지워졌어요. 카운터. 이거 뭐. 아, 몰라도 이길 것 같아, 근데. 끌어올릴 거예요. 어. 아. 아,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왔어. 하하. 아, 왜 안 바꿨어, 지금. 아ain. 싸께 글쓸 Hij space. 아니, 상대방이 너무, 상대방 너무 못 친구 거야, 지금. 싸께 글쓸 그plan. 나 무시했어, 바운드. whole star. 명사. iiiic. 저, 나 컨듀션 틀리니까, 어, 저. она 안 함. croход Aidом罪 떨어지 план하 zoo. 石 fraunek. 상대방 못하니까, 아, renovation. 바운드 하래, 바운드. árduo 놀래. 오. 어, 보무스야죠. 뭐야 이거? 몰라!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썼어요 선생님 가르쳐주고 이거 안 썼어요 알려주고 쓰라고 안 써요! 어? 지겠는데? 아니 진다니까 이러다가 어? 지겠구만 바운드 슬라이서 선생님 답답합니다 진짜 오! 바꿔줘 왜 안 바꿔 진짜 노답 진짜 노답이네요 선생님 기와 다음에 납협 나오지 않아요? 붐권이 왜 나오죠? 붐권이 있는데 지금 바로 29%인데 이렇게 하죠 선생님 어깨 동무한게 아까 제가 왼손이었고 오른손이었잖아요 제가 왼손으로 스틱을 하고 오른손 버튼을 누르시네요 이게 승리 더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태그 버튼 누르고 싶더라니까 왜 안 바꿨어요? 직흥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무 때나 뒤우면 바로 바운드 지금 연습모드니까 바운드 한다는거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연습은 연습을 대충하면 안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거 눈 감고도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문제는 인드라님이라니까요 아까 이거 연습했는데 왜 그런데 우리 아까 이거 연습했잖아 거기서 쓰는게 아니죠 날아오른 다음에 쓰는거지 날아오른다고 말로 날아오른다고 말로 앞으로 기술 쓰실때 기술명이랑 같이 해주세요 잼! 잼! 이렇게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진지하게 할까요? 아까보다 승료 20% 높은 동쾌전 동쾌전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자 이정도 했으면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인들한테 속았다 이런 말을 할거야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동쾌전 하세요 어? 어? 아까 얘기했던거 아 납법 치라고 이게 중닫을거에요 2타까지 아 왜 레버를 뒤로 막고 있어야지 어 여기서 레버를 잡고있어 지금 상대한테 감탄하지 말고 자신의 무릇에만 어떻게 때리는거지 2타 3타 다운토 아아 감탄하셨어 가운토 왜 나 이거 조작같은데? 원래 움직이나 할 수 밖에 없어요 가운토라니까 가운토라니까 가운토라 써 알려줘 알려 알려주는걸로 아니 어 스네이크 보고 막는타임 했어요 가자 오 딩킹 다 알고있죠 다 안다니깐 이게 흑형이죠 호호 이게 흑형이죠 야아 아 뭐야 아 뭐야 당연히 알줄 알았지 얘기하고 해야지 바꿨어 아 왜 바꿔 슬라이딩까지 마무리 아 진짜 조만조만하네 진짜 제대로 할게 제가 원래 인드라니 버스 타려고 했는데 납법을 칠하니깐 아 맞다 맞았을때 납법을 칠하죠 우승기 싹팬 싹팬스 아 납법치라고 납법 제발 망했어요 어 뭐야 전장 너무 위험하게 바꾸는거 아니에요 제가 죽는거 받았잖아요 오 딜빵 아 지금 피 따르는거 장난아니일까요 어이구 오 패턴 데미지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물선수죠 물선수죠 물선수도 보니까 오 딜빵 쫄리가 사람이 쫄릴때는 어쩔수 없어요 나 뽑네 스킴크 망할 버치 오 갓터벌 어 막았어 이 사람이 잘하는것같아요 터벌 할까 못하진않는듯 공찬각 자 태그할게요 태그 할거라고요? 왜요? 이게 더 세니까요 자 바운드 바운드 했어요 백러크하기엔 좀 모양이 안살어 백러크는 모양이 안살어 이건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 일부러 이상한거 썼어요 나 쿤먼 못쓰라고 지금 지금 아니 제가 선생님 위험한데? 위험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제가 올 때 카운터 내는걸 지금 안 나와 지금 안온다 온다 선생님 제 심리전이 오늘 좀 안되는거 같네요 선생님 선생님 못 믿어서 저 태그 안할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서로 못믿으면 태그 풀려면 저 혼자할래요 아 태그 못하는데 그러면 네 저 레이지인데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꿔 왜이렇게 바꿔 스읍 자 웃음길 빼고 진작 진작에 왜 점프가 나가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기계가 거짓말? 어! 한 방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자고 이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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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점프가? 왜 자꾸 점프가? 왜 자꾸 점프가? 왜 이렇게 쫄리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디사이플한테 이렇게 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카운터 맞았어요! 어! 어 선생님 아니 이겨야죠 이거는 이거 못 이기면 안 된다니까? 오 왔어 왔어 태그 원패터 태그 원패터 태그 원패터 좋았어요 선생님? 이런 선생님 40% 할 때 지금 이렇게 힘들지? 선생님 이걸로 이걸로 잡아놓고 네 네번째 이거 오른손이 나올 타이밍에 잡기로 그렇죠 아 이런 패턴 뭐 그 정도는 좀 칭찬해줄만 한데 약간 좀 위태위태하네요 지금 승률이 20%라서 40%만 하는데 이렇게 힘들면 승률 한 6, 80%면은 선생님 그런게 분명히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재미있어야지 저희가 본 실력을 발휘하면 알잖아요 우리스타일 배제민과 인들아 지금 본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그거 맞죠? 네? 하하하하 그건 아닐까 브라이언이 확실히 좀 아까 배제민 선수가 얘기했다시피 툭툭툭 치면서 계속 몰아붙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심리전 걸기 전에 한 대가 막 때려요 저를 그러니까 그때 대처를 네 이제 뭐 플라잉힐이나 아 플라잉힐 네 깔아두기 컷킥 네 아 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국사람인 것 같아 코리아 재킹 거 보니까 거기다가 아니 진짜 저 코리아 언더바 저 클랜이 되게 많더라구요 네 한국사람이다 제네시스 팀 동단전이에요 동단전 오 뭐야 어 그냥 이겼다 야 이건 뭐 지면 안 되겠네 진짜 아이씨 이건 진짜 지면 안 되겠네 일단 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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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가 카운터 나면 카운터라고 하면 아마 카운터가 날 겁니다 아마 아 상대가 내밀 때 카운터 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보이죠 뭐가 보여요? 하단이 안 보였나? 하단은 원래 저도 안 보여줘 당연히 자 온다 이게 어 아 이게 지금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아 한 대 맞아준 거죠 바꾸고 바꾸고 아니 왜 흘렸는데 때렸는지 오 카운터 벽화점 더 쐈어요 벽화점 선생님 오우 아 이게 한국사람이 나오니까 어 우리 방송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3타 제가 노리는 거 알고 있어요 걸렸어요 바운드 때렸어요 아 왜 두대만 때려요 왜 저때는 두대밖에 안 때려가지고 어 어 선생님 끝났어요 저거 아니 왜 프레임을 무시하고 아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지금 우린 우승길을 빼야랬나니까 지금 승단전이라니까 어 중단 어 2타 어 뭐야 중단 3타 카운터 4타 어 안돼 아까 선생님 아니 아까 썼잖아 그거 아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또 써줘 지금 다른 사람인데 안돼 빨리 바꿔줘 빨리 아 또 제가 또 다 이겨야겠네요 아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아 이상하게 여기서 하니까 왜 이렇게 이기기 어려울까요 잘해요 은근히 네 자기만의 그익이 있어요 세상이 온라인 유저들은 아 계급 낮다고 이게 야 뽑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 야 콤보 아프죠 오 오 야 나 오 달라요 달라요 선생님 달라요 지금 무슨기 뺐어 지금 뺐어요? 저도 빼야죠 아 제가 알려드린대로 안하시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아 이거 완전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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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걸렸어 파운드 벽 부셔야 돼 빨리 부셔야 돼요 선생님 자 마무리 뭐 할 건데 이거 안 알려줬어요 선생님 아니 마무리해야죠 어 어 빨리 어 어 뭐야 레이지 아 큰일 났네 어 어 실수했어 실수했어 나 나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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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브랜드가 아니지 브라이언 제가 아니게 브라이언이죠 온 거 봤잖아요 아 브라이언인데 어 어 뭐야 잡기 걸렸어 박군 어 마무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오 오 이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거 이게 제가 알려준 거 이게 알려준 거라니까요 심어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플라잉을 깔아놔야 된다니까요 아 심목일엔 나무리 싣고 8월 13일엔 네 플라잉 플라잉 이거 맞는다니까요 맞는다니까요 선생님 마킹 어 마킹 거기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요 네 어 위험하면 바꿔줘 빨리 10연승 할까요 10연승 10연승 어 뭐야 이거 레오가 레오가 이겼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레오야 부탁해 안 된다니까요 나이스 레오 레오야 부탁해 레오야 부탁해 할 수 있어 짠수 좋아 레오 가자 온다 아 잽 적어놓고 하단 온다 아 카운터 레오야 뭐하냐 온다니까요 카운터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다 보이죠 이게 이 정도 위치 오면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결승에서 왜 네번째 라운드부터 세트부터 치셨어요 아유 그건 원래 문화료 연출을 위한 아 얻어서 오는 거예요 원래 4대0 사이즈 립밥을 이렇게 좀 해줘야 그런 식으로 김현진 선수를 깔아놓는다 나는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예선장 진행하면서 봤었는데 네 아 명경기였어요 정말 명경기였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 선생님 그냥 저희가 약간만의 웃음기를 빼고 깔끔하게 10연승하고 그냥 정리를 하죠 괜히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랑 붙는 이게 상대분들이 할 맛이 날까요 음 근데 지금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저번 주는 네 데빌진을 배우고 브라이언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브라이언을 약간 해봤단 말이에요 네 이번 주는 제가 3부 때 온라인 모드로 브라이언 브루스를 해야 되거든요 가 제가 브루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딱이네요 딱이네요 브루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온라인 모드가 될까요? 되죠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왔어요 왔어요 솔로 솔로 아 이건 이건 뭐 솔로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솔로니까 솔로니까 공평하게 솔로로 솔로로 저 빼고 아이 그럼 이기죠 네 저 빼고 하겠습니다 피가 없어도 바꾸면 안 돼요 타타카부터 아 이건 다 통해요 아니 왜 이런 약간 좀 저질 패턴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온라인 철권인가 이게 온라인 철권인가 어 진짜 안 바꾸고 아 나 이거 데미지랑 운동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이게 뭐죠? 스네이크요 스네이크가 앉아있는 상대가 그냥 앉아있다 막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깔아놓는 거 뭐야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알려줬는데 즉흥적인 거예요 게임을 해봤다는 게 다 있네 이게 저희 연습 3일 동안 했어요 아 이거 아 다리 부서지겠네 빨리 아 몰라 이거 반칙인게 얘 피가 배우기싶은고 지가 레이지 혼자 되고 대면이 세고 아니 솔로인데 어 뭐야 어 콤보는 다 알고 있구나 어 잘 보세요 뭘 봐요 어 온다 아 아 뭐야 아 때려 빨리 때려 아 왜 이런 상황에 저를 놔두고 벽에 궁지 몰렸을 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벽광 벽광 싸우세요 아 아 아 벽에 몰린 상태로 제가 태그를 주니까 아 나오기가 힘드네요 진짜 헐렸어요 바운드 에이 이거는 들어가지 헐렸어요 오 선생님 오 가차 없죠 흑형은 자비가 없어 이게 마치 킥복싱해서 로우킥해서 심어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흑형은 자비가 없다 와 이걸 바운드 시키면 무릎 3번 오 뭐야 바닥으로만 찼어 바닥 카운터 올려차기 잽 잡아놓고 제가 알려드린 거 알려드린 거 어어 뭐 알려줬죠 선생님 기억 안 나요 태그 하는 거 알려줬어요 태그 하는 거 알려줬죠 태그 하는 거 알려줬죠 자 이제 옵니다 이제 왜냐면 와일이거든요 피가 내가 때문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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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생겼어 다행이다 온다 와아아 어어 아아아아악 자 카운터 중단 와 다행히 진짜 무릎 선수 버스 타서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 2타 카운터 어 하나 카운터 손 towards 어 지금 봐준거 같다 어 끝났어요 안 돼! 나 긴기 태그 안 할 거야. 긴기 태그 안 할 거예요. 그냥 태그 할 거야. 그냥 태그 해줘. 그냥 태그 오세요. 나이스. 어 뭐야? 어어? 봐줬어. 봐주고 있네 지금? 일부러 지금 안 때리고 있어. 온다. 걸렸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선생님 왜 심수하세요? 고장가! 한 번 더! 나! 어! 3타 카운터!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막았어요! 아이템 카운터! 아이템 카운터! 쩔어 쩔어! 무릎! 인드라 선수의 RK 카운터! 야! 아! 기가 막히다! 진짜! 너 지금 봐준 거 봤어? 아니에요! 자비 자비!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RK 카운터 후에 대쉬해서 블로우 때리고 잽 후에 바운드! 쇼핑으로 바운드 시키고 3타 카운터 할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이긴 게임이었어요. 상대피가 한 50이 더 있었어도! 그 3 다 이겼다는 말씀? 이거 그냥! 저는 애초에 이걸 맞추고 이거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어 이렇게! 아 대박! 안 맞네요? 맞지도 않는 건데 지금 계산해놨다고 하니까 자 이번엔 누가 올려나요? 아 지금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거 같은데 상대가 보니까 딱히 잘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잘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드라님이랑 같이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매일 베드민 선수인데 지금 뭐 40살 전 세계 1위잖아요 네 제가 전 세계 한 40위쯤 되니까 겹쳐놨으면 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어 22정도로 둘이 합치면 22? 텍스트 16강 정도 진출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음 음 아 이상하게 이게 힘드네 이게 게임이 그러면은 그니까 저희가 계속 우승기 빼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냥 하죠 원래 실력대로 저는 지금 실력대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두고 그래요? 어 뭐야? 저거 뭐야? 이게 막 뭘 쓰고 바운드 바로 바운드 했죠 뭐 뭘 버튼 3개 누르면 되는 거 뭐야 양손에 태그 버튼 어? 아직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어 이런게 있어요 예 아직은 저거 배울 때가 아니에요 저거 언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뭐 좀 팩받기로 한 메타쯤 예 한 한 5,6화는 돼야 5,6화 정도 예 일단 지금 뭐 더하기 뺄셈 이런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아